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8월달 편 너무 예쁘겠습니다 이 코너는 저희 블로그 쪽에 여러분들 영화 후기를 댓글로 남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써주신 것들을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음 요즘에 저도 영화를 잘 안보고 제 블로그에 찾아오시는 청취자 분들이 뭐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정막하게 몇분만 써주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조커도 하고 뭐 그전에 영화들도 녹음 했었는데 저희 방송 얘기를 좀 안 했더라구요 저희 방송이 블로그와 트위터가 모두 있죠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구요 블로그도 좀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가 방송 편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써 놓거든요 그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업데이트 하지 않습니다 밥방의 독점 정책 그런 것들 반발해서 뛰쳐나왔죠 쥐약과 파티 팟캐스트 라는 또 어플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밖에 외국 어플들에서 청취하실 수 있구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에는 좀 늦게 시차를 두고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코너가 지금 밀려서 2018년도 8월에 써주신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음 2018년 8월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는 신과 함께 2편이구요 스크린 숫자는 2235개 현재 기준으로는 역대 3위의 기록입니다 1등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2019년에 나왔었는데 2835개 인피니티 영화가 2018년 4월 달에 개봉했었는데 2553개 스크린 숫자 이 두 영화의 뒤 이어서 신과 함께 2편이 이제 3등을 기록한 것이죠 이 스크린 숫자 독가점을 지금 방지하려는 그런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크린 숫자 상한제라고 이제 표현이 되더라구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크린 독가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비판을 해왔고 이것은 자율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망이 다들 각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주 무자비한 억제를 또 하면 안되겠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률로 강제성을 띈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8월 개봉작 중 흑행 1위는 마찬가지로 신과 함께 2편입니다 1227만 이렇게 했네요 이게 1편 보다는 좀 떨어진 수치더라구요 여전히 명량이 1761만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야 이거는 안 깨지네요 스크린 숫자가 그 당시에는 2000개도 안되었던걸 기억하는데 뭐 그럼에도 스크린 독가점이었지만 비유를 본다면 와 1761만은 안 깨지네요 자 역시 의사인 그의 아내 리콜 키드만의 가정에 의몽스러운 한 소년 베리 케어간 배우가 연기한 그 소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서서히 점점 깊이 결국엔 저항조차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두 어른과 그들의 두 아이 한 가정을 이 소년이 망가뜨려 갑니다 기다렸던 보람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중반부에 두 번의 큰 충격이 있었네요 눈이 점점 커지며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헉 해버렸던 마지막에 조금 험황하고 허무한 부분을 빼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자귀성 따지는 버릇을 못 버려서 그럴듯합니다 영화 던케르크에서 굉장히 눈에 띄던 배우 베리 케어간 이 작품 킬링 디어에서 찜찜하지만 사람을 홀리는 캐릭터에 잘 맞는 좋은 연기를 보여주더군요 멋져요 이 배우 외모와 연기와 분위기가 남달라서 뭔가 자꾸 보게 되는 마력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에 보기에 딱 좋은 시원한 영화입니다 네 지금 인도곰을 10월 말에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좀 으스스 하겠네요 저도 전문가들 평점 보다가 혈관에 부서 넣은 드라이아이스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 더더 기대했던 작품이었지요 혈관에 부서 넣은 드라이아이스 진짜 혈관에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으면 정말 큰 상처를 입지 않을까요 엔화아닉스님도 9월달에 보신거였는데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영화가 상당히 찝찝하고 여운이 많음에도 만듦새가 좋다 보니 감상 후 말끔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촬영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장면 장면이 사진작품 같았는데 그 구도나 색감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지 영화보는 내내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쭉 이어 붙여서 감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외에 음악도 좋고 배우들 연기도 좋고 소년 역을 맡은 배우가 정말 좋다군요 어린 나이에 어찌 그런 서늘한 영위가 가능한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극히 좁은 식견에 저는 끝까지 소년이 어떻게 아이들을 병들게 했을까 라는 의무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만 골몰했지만요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영화 대상에서도 몇 번 등장한 것이 어떤 메타포의 영화입니다 마치 영화 전체가 메타포인과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복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음 그렇죠 복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배우 연기통이나 촬영 등이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와 유사해 보이는 느낌도 들긴 했지만 근래 감상은 영화 중에서 독보적으로 독특한 영화였습니다 덧글로 저는 소년이 최면과 암시로 아이들을 병들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 이미 감상한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전 이 궁금증을 떨쳐내지 못하겠습니다 데이비 백건 님의 답글로 에너아 닉슨님 킬링 디어 괜찮은 작품이죠 저도 맨 마지막에 살짝 의구의심이 들긴 했지만 이 작품에선 자유성 따져가며 그걸 의심 이해하려 하기 시작하면 영화 전체의 감상 그 자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했기에 그냥 영화 속 설정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모티브를 아가멤논 신화에서 따왔으니 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졌구요 신화를 차용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더 너그러워지더군요 저는 전작 더 랍스터를 보았기에 이번 작품 정도는 그다지 특이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좀 정상적인 것 같더라구요 그끌 이번 작품은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는데 이동진 평론가의 감상과 해석에 90% 이상 동의가 되더라구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멀티플렉스 3사 영화관 모두 3보 3보로 금방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사는데 오... 좋은데 사시네요 극장에서 영화 못 본지 좀 된 것 같습니다 멀리 쓸 게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금 그러네요 저기서 한 10분 거리에 롯데시네마가 있고 한 20분 25분 거리 가면 CGV하고 메가박스가 있고 제가 10월달에 썼는데 킬링디요 요거를 지금 8월달 편으로 무리해서 끌고 왔네요 청취자께서 추천해 주셨던 영화죠 기억이 나서 보았습니다 보면서 국상 생각도 나고 홍상수 카메라 기법도 생각나더군요 솔직히 큰 재미가 있진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그리스 신앙과 설황과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하더군요 그걸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구현한 거였죠 근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유럽 문명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내들 유럽의 신화나 문화가 과대에 포장되었고 좀 신격화된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나 문학을 해석하는 잣대 중 하나로써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밑바탕으로써 유럽 신화 문화를 활용하는 건 해석 방법론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겠지만 그 자체를 모티브로 삼아 천대적 재해석 구현해 놓은 걸 대단한 성취인들 평가하는 건 지나친 서구사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네들 신화나 설화 가지고 영화를 만들든 말든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따라서 이 영화 속에서 그 신화 등이 어떻게 작동되고 배치되고 구현되었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영화 그 자체로만 기준을 삼고 감상했습니다 남편 아내 딸 아들 이렇게 네 식구는 애초 정상이 아닌 걸로 묘사됩니다 딸의 초경 얘기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여성성이 시작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파티 장소에서 친구에게 그리고 딸 본인이 처음 보는 남자 애한테 나 초경 시작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정상인가요 이런 정상이 아닌 가족이 더 비정성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계기가 한 소년 때문인 거죠 외국어가 영어의 어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시종일간 아이들의 말투가 매개 없이 들리더군요 그냥 책 읽는 것 같은 느낌이던데 아마 의도된 거겠죠 후반에 가면 딸 아들과 아내가 남편에게 아첨을 합니다 딸은 도망을 친 뒤 잡혀와서 내가 희생하겠다 거짓말을 하면서 동정심을 끌고 아들은 아버지가 원했던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자르고 아내는 발가벗고 남편이 좋아하는 성애적 코스프레로 유혹하면서 아이는 또 낳으면 된다고 말하죠 남편은 책임감 있게 사퇴를 해결하지 않고 어물쩡됩니다 마지막 결정적 산퇴를 할 때에도 우연히 기대된 행위를 보이죠 빙글빙글 돌다가는 총을 쏘아버리죠 카메라 움직임이 좀 강박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줌아웃과 줌인을 자주 활용합니다 컷을 나누어서 시선과 거리를 바꾸어 끊는 것이 아니라 줌아웃, 줌인만으로 시선을 유지한 채 긴장감을 고정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고 카메라는 서서히 줌아웃합니다 뒤로 빠집니다 그러자 화면 오른편에 남편이 아내를 물구러미 내려다보는 모습이 점점 화면에 들어오죠 전체적으로 자는 아내를 남편이 한참 내려다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조금 으스스하긴 했네요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지나치고 강박적으로 자주 나오더군요 가만히 얘기하는 인물까지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인상적인 장면은 니콜 키드만의 등근육과 몸매였습니다 운동과 관리를 얼마나 했는지 알겠더라구요 근육량은 저보다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소년이 집에서 늦게까지 그 엄마와 단둘이 영화를 보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런 비정성 행동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 중반을 지나면 니콜 키드만의 존재가 두드러지는데 밥 먹는 남편을 비난하는 장면에서 카리스마가 대단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년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가장 마지막 표정이 썸짓하더군요 이 영화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표면적으로는 미스터리 스릴러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죄악과 심판에 관련된 거였고 더 근본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신화, 설화 등이 있겠죠 이에는 이, 눈에 눈 눈인 걸까요? 아닙니다 이 영화는 철저히 소년 중심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소년과 동일한 좌표에 서 있습니다 소년이 지하실에서 남편의 팔을 물어 뜯은 뒤 자신의 팔도 동일하게 묻어 뜯죠 가해자가 소년의 가족에게 행한 일을 동일하게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행하라는 거죠 잘못을 범한 가해자가 처벌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소년과 남편은 동일 좌표에 서 있고 소년의 가족이 없어진 것만큼 남편의 가족도 없어져야 하는 거죠 이런 세밀한 차이 때문에 영화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얘기입니다 가해자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이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된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가 내 걸 뺏어갔으리 나도 네 걸 뺏어가겠어 대신 모든 빼앗는 행동은 네가 해 인거죠 에너아 닉스님께서 지난달에 써주신 거 읽어보면 소년이 최면이나 암시로 아이들의 심신을 유도한 거 아닐까 말씀하셨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만한 여지구도 있고요 희한하기도 그 아이들은 그 소년에게 친밀감을 처음부터 느낍니다 심지어 아내는 이 소년이 매력적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죠 아... 화면에서 매력적으로 나왔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 부분 즉 이 가족이 당하는 고통을 초자연적 영역으로 넘겨버렸습니다 마치 곡성처럼요 곡성도 뭐 죄나 심판 등등 이야기가 나오죠 천우이가 결말쯤에 아이의 아비가 죄를 범했다는 식으로 말하죠 곡성에서 나타난 기이한 현상들이 독버섯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 현상의 이유는 초자연적 영역으로 넘기면 됩니다 저는 방송에서는 이제 그거를 실제하는 귀신의 장난자라고 말씀드렸고 이 킬링 리어에서 아들이 끝내 눈에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소년은 병원 카페에서 갑자기 자초지정과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요약해 설명해 주죠 그리고 딸은 지하실 신에서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소년에게 매달립니다 영어로 하더 라고 외치죠 그 소년이 초자연적 존재라는 게 아니라 이 초자연적 현상의 시작점이 그 소년이라는 거죠 물론 이 모든 사건의 계기는 소년 아버지의 죽음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조정한지 별다른 독특한 메시지나 이야기를 전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신하와 그 신하의 현대작 해석 등등에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시한 평을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뜬금없이 봉진우의 신작 기생충을 마지막으로 기대해 보랍니다 라고 써놨네요 하지만 기생충을 제가 좀 비판을 했었죠 방송편에서 음.. 그리고 제가 기독 시리즈로 다룰 머시니스트란 영화 정말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영화도 비슷한 주제를 미스터리로 풀어낸 영화인데 저는 머시니스트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답글로 10월 28일날 데이비 백곰님이 강신의 시사님께서도 보셨군요 니컬 키워만의 장난 아닌 등근육을요 도대체 얼마나 관리를 해야지 열심히 오래 기간 꾸준히 해야지 그렇게 나오는 건지 그러니깐요 와우 근육이 막 이렇게 과대한 그런 그거는 좀 좀 보기가 좀 그렇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잔근육이라 해야 되나요 적당한 부피감으로 형태가 딱 보이는 그런 근육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일단 콜린 파리 를 좋아하고 요로고스 난티무스 감독의 배우에게 본인만의 톤을 허락하지 않는 듯한 억제된 느낌을 괜찮다고 느끼거든요 억양이란게 거의 제거된 인간의 말투라고 보기 힘든 싸이보그 같은 느낌 그리고 베리케오가 매우의 생김새와 분위기가 매력있다고 느낍니다 연기도 잘 하지 않나요 그냥 제 스타일인 걸까요 크크 그렇지만 극 중에서 매력적이다 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어떤 이상한 한 가족이 단체로 미쳐서 소년에게 홀린 것 같았습니다 이 작품은 더 랍스터에 비해 상당히 정상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웬만한 건 별것 없네 라고 생각하는 제가 봐도 더 랍스터는 다들 정상이 아니더군요 이번 작품은 무난하니 좋아서 올여름에 한동안 추천하고 다녔는데 다들 정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며 관람을 미루더라고요 그리고 후기도 꽤 찾아봤는데 영화가 불쾌하다는 평이 많다군요 싶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습니다 인간은 한낱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듯한 부감샷 자주 나와서 좋았습니다 천장에서 약간 위협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팬도 좋았고요 극 중 소년이 균형에 집착하는 모습처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 한 명을 앗아갔으니 나도 당신의 가족에서 한 명을 빼내서 나의 가족에 넣어서 균형을 맞추겠다 주인공 콜린파레를 자신의 어머니와 맺어주려고 하죠 본인의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그걸 거부하죠 그러자 소년은 좀 더 비신사적으로 세게 나갑니다 당신이 나의 공정한 제안을 거절했으니 너의 가족 구성원들 중 한 명을 꼭 잃게 만들어서 너의 가족도 나의 가족과 같이 균형이 무너지게 해주겠다는 것 아닐까요 지하실에서 소년이 주인공과 몸싸움 같은 걸 벌이다가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소년이 상대방에게 그 상황에서 소년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상처 연고를 발라주는 것 같은 행동은 쓸모없다 그렇다고 아픈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무서운 행동을 하죠 본인이 상대방에게 입힌 상처만큼 자신의 팔도 상대방과 똑같이 물어 뜯어서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공평하게 저는 이 평등함과 균형을 아주 중시하기 때문에 소년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세상 공평한 소름 끼치는 균형이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공평하다 생각하는게 진짜 공평한 걸까 하고요 그런데 공평하게 하려면 소년 본인이 주인공을 죽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 손에 피 묻히기는 싫었나 봅니다 이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모티브에 해당하는 신화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뭐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신화는 관심이 없어서요 음 저는 그거를 소년과 그 주인공의 좌표가 동일하다고 저는 본거죠 아마도 아마도 소년이 어 처음에 이 사건의 발단 소년의 아버지가 죽은 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걸 수도 있겠죠 주인공에게 네가 수습해라 그래서 데이비베꼬님의 해석을 바탕으로 삼켜보자면 네가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오던가 아니면은 네가 우리 가족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너희 가족에게 행해라 이쪽이 한 명 비었으면 너희 쪽도 한 명 비게 만들어 라는 걸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균형이 맞는 거겠죠 저는 모든 영화를 볼 때 자기위성 개연성 엄청 따져버릇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 대부분의 영화가 다 앞뒤가 맞지 않고 억지스럽고 왜 그런지 당체 알 수가 없어서 재미가 없더라구요 거슬리는 것만 많구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넉넉히 봅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지 이렇게요 살짝 극단적으로 놓아버린 감이 있지만 이렇게 감상하면 편하더라구요 대신 지루함은 전보다 자주 느낍니다 영화 머시니스트는 저는 보다가 멈춰버렸던 작품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에게 관계가 느껴져서 섬뜩하고 부담스러웠어요 강신혜 수단님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듣고 저도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네 아직도 기독 시리즈를 시작 안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깔린 서구 사대주의 때문에 동양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죠 일단 동양권 국가들에서 백인 문화를 높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서구권에서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부럽다 부럽다 자꾸 해주면 본인이 우월하다는 생각에 취해서 상대방을 앞잡아 보기 마련이니깐요 동양과 문화를 저평가하는게 확실히 있죠 오리엔탈리즘이니 뭐니 동양에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일단 동등한 위치에서의 호감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사상 자체가요 그럼 그들에게 우월감을 계속 심어주고 있으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단 백인에게 우호적이지 않나요 많이 양보해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래도 그렇게 티를 낼 일인지 흑인을 너무 낮춰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흑인들도 동양이 무시하는 것 아시죠 서로 무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게 미국에서 흑인 이슈가 영화 쪽에서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한때 흑인 주연의 영화들 나왔었죠 지금은 그 이슈가 이제 또 페미니즘으로 넘어갔지만 자근들이 인종차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인권운동을 하던 흑인들도 사실은 정작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을 인종차별 인종차별 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권력의 문제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죠 흑인 주연 흑인 감독의 영화는 왜 미국에서 없느냐 역으로 묻고 싶네요 왜 동양 배우 주연 동양 감독의 영화는 미국에서 정말 뭐 열 손가락 안에 꼽느냐 일련에 다 자기 집단의 것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걸 넘어서 해야지 이제 진정한 어떤 진보를 이루는 것인데 쉽지가 않죠 그걸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죠 집단 이익에 빠지지 않으려고 음 인종이나 국가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듯한 사람들 혹은 얼핏 열려있고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듯한 사람들도 조금 더 열어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서는 뭐 평등 자유 이런거 얘기하다가 또 어떤 사안에서는 굉장히 닫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죠 지금 데이빼꼼님 해석은 균형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주셨고 복수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남자 주인공의 그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싶은거죠 왜냐면 그 주인공이 내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금이 가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 아버지를 뺏어오려는 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주인공의 가정이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뭐 쟤를 먼저 죽이세요 이런 얘기하고 모성애도 완전히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버리죠 근본적으로 완전히 붕괴된거죠 심지어 어 그 가족을 지켜야 되는 아버지가 빙글빙글 도우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총을 쏠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자 하여튼 뭐 킬링 디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영화이구요 음 저는 이런 뭐 신화나 뭐 설화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어 깊이 있는 척 하면서 만든 영화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이런 것들을 좀 사유하면서 볼 수 있는 철학적으로 이런 영화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수 있는 영화 같네요 킬링 디어 비교 감상해 보았구요 자 트루스 오어 대어 어 공포 영화 또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8월 2일날 제가 썼네요 봄에 나온 공포 영화 더군요 우리 청취학께서도 평을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공포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저는 매우 괜찮게 보았답니다 훌륭한 작품은 아니지만 이야기 저변에 깔린 의도가 나름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 다른 공포 영화 팔로우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등을 융합한 느낌이라서 참신함은 떨어지지만 사유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 두 영화를 다시 보고 싶어요 팔로우 하고 데스티네이션 여주가 제 스타일이라서 초집중하면서 봤습니다 울며 대사치는 연기에서 숨 들어 마시는 콧소리가 적어서 그 연기에 좀 놀라기도 했는데 가수 출신의 배우더군요 15세 관람가인데 이 배우 옆 등쪽 발라가 나옵니다 성관계 신에서 놀랬습니다 엄청난 등근육 멋지다군요 저는 계속 이런 등근육에 꽂혀있네요 니콜 키드먼도 그렇고 지금 안급한 배우도 그렇고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등쪽 근육 키우기가 쉽지 않을텐데 근데 그 상대 역 마키의 정세에도 공감이 되더군요 주관적이겠으나 마키 역 맡은 배우가 더 연기를 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름에 녹음을 해볼까 생각도 드네요 라고 써놨지만 네 안했고요 데뷔 백거님 답글로 그런 의미로 킬링 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크크 은근슬쩍 홍보입니다 툴스 워 데어의 등근육 저도 보았는데 킬링 디어의 니콜 키드먼도 등근육이 더 장난 아닙니다 네 이때부터 등근육 얘기를 서로 했었군요 네 갖고 싶네요 그 등근육 음 더위를 많이 타는 저는 나사가 좀 풀린 것 같네요 저는 에어컨을 끼고 사는데도 이런데 에어컨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진심으로 대단하십니다 아 작년 8월달에 더웠죠 음 원체 좀 몸에서 열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얇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 또 여름에 또 굉장히 또 힘들어하시죠 자 외나안닉스 님도 아 트루스워드에요 재미있네요 강시대님 말씀대로 데스티네이션 느낌도 나고요 그런데 데스티네이션만큼은 잔인하진 않더군요 불행히도 여주는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키 쪽이 더 좋았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죽는지에 초점을 맞춘 선정적인 영화가 아니라 나름 악령과의 머릿싸움도 있고 청춘영화 같은 느낌도 묻어나서 썩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다음 편도 나온다 들었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녹음하려고 생각을 잠시 했었던 까닭은 진실만이 인간관계에서 최선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게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꽤 설득력 있게 표현이 되고 진실을 말했을 때 뭐 오히려 좀 나쁜 일들이 생긴다던가 뭐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또 우리가 거짓을 옹호할 수도 없잖아요 거짓은 나쁜 거니까 하지만 최소한 모든 상황에 모든 때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진실만이 항상 참으로 선이다 라고 보면 안 되지 않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영화가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아니면 그냥 가족관계에서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될 때가 있고 마음은 안 그렇지만 행동으로는 좀 다르게 표현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영화 속에서 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아주 무섭거나 그런 영화는 아닌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과 공포를 잘 연결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앞서 그 팔로우라는 공포 영화와 연관해서 또 말씀드렸었는데 이 팔로우 같은 경우도 저는 다른 분들하고 좀 생각이 좀 달랐는데 팔로우는 전혀 저는 무섭지 않았는데 청교도적인 영화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관계를 하면 공포의 존재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성관계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그게 그래서 어떤 무분별한 성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은근히 질타하는 뭐 그러한 영화 아니었는가 싶거든요 예전에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 공포 영화에서는 나대는 캐릭터 아니면 좀 성적으로 잘 분방한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이 공포 영화에서 먼저 이제 죽어 나갔거든요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은근히 좀 좀 정제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포라는 것은 정제 심판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너는 성적으로 좀 물난하니까 심판 받아도 마땅해 저 공포의 존재가 너에게 옮겨가는 건 마땅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게 좀 어 달리 생각할 측면이 있는 영화 안에서 팔로우가 생각났고 트루스 오워되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녹음을 한번 해 볼까 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결국 못했고요 저희 강신의 영화제가 연말에 열리게 되죠 청취자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설문도 마련해서 돌리게 되면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그 참여 숫자가 작년에도 많이 줄었고 올해도 좀 줄어들 것 같아서 그 설문지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 펴가 좀 분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촬영상 뭐 각본상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가 설문 돌리게 되면 다시 공지 방송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남한산성을 재감상 했었네요 영화를 다시 느껴보고자 재감상 했습니다 여전히 약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정통 사극으로써 완성도는 최고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액션 씬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인낭보다 좋더군요 이유 없이 카메라를 흔들지도 않고 죽는 조선 백성들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도 했구요 타격감은 없었지만 동선과 동작들이 깔끔하게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액션의 의도가 정확히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는 장면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액션이 잔인하지 않은데 임팩트를 주어야 할 때에는 과감하게 그러나 짧은 순간에 폭력 그 수치를 확 높이더군요 이런 세심한 연출이 좋았는데 영화 전체적인 통과 균형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액션 얘기하니까 그 얼마전에 조닉 3편이 개봉했었고 제가 녹음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음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액션에서 그래도 여러가지 액션을 보여주고자 했던 점이 참 좋았다 라고 전체적으로는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그런데 유튜버 중에서 성룡 액션을 좋아하시면서 홍콩 액션이죠 그쪽을 기반으로 해서 액션 전문으로 영상을 평가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조닉 3편을 보시고 평가를 올리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안좋게 평가했던 영화의 액션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영화 전체적으로도 안좋다 이런식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더라구요 네 워낙 저도 그 부분 액션에서 좀 미리 쓰러지고 미리 방어하고 호들갑 떨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싫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영화 전체적으로 좀 안좋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컷 분할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컷을 나누지 않고 그 가능하면 롱테크로 그리고 가능하면 동작 전체 몸 전체를 보여주는 것을 제가 선호하잖아요 화면도 흔들지 않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타격감 임팩트를 주어야 할 때에는 컷을 나누어서 어 그 동작을 더 가깝게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타격감 충격감 속도감 이런 것들을 주는 쪽으로 좀 선호를 하십니다 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닉 3편에서의 그 액션 촬영 비판할 지점도 있죠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고 또 저와 공통적으로는 액션 연기에 있어서 좀 아쉬운 지점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음 그분 영상을 보면은 조닉3가 참 망작이구나 그렇게 느껴지게끔 아주 잘 비평을 하셨더라구요 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제가 그것도 블로그에 소개를 하려고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잘 하지 못했네요 계속 읽어보죠 두 배우의 연기는 정말 좋습니다 시덥지 않게 주저리 주저리 떠들지 않고 감정을 질질 흘리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공경과 연민 공격심이 느껴지더군요 이런 인물들이 현지에도 있다면 양 진영으로부터 죽어라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완벽하게 진영 논리로 혹은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이 두 인물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의 주장도 이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예상한 곳으로 가야된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는거죠 서로 진정성 이런걸 또 의심하지 않고 그다지 흥행도 못했고 대중으로부터 좋은 평도 받지 못했지만 황동혁 감독이 계속 이렇게 툭심있는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한국 영화계가 그에게 계속 많은 제작비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감독님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넷플릭스인가 그쪽에서 제작비를 줘서 영화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데뷔 백곤님의 답글로 인랑 크크 저 늑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정도면 늑대를 살짝 모욕하는거 아닌가 라고 느꼈었네요 남은 산성은 좋았는데 또 보고싶지만 저는 웬만해선 그게 뭐든 간에 두번 보면 감흥이 급감하더라구요 징징되지 않고 감정 질질 흘리지 않는건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음 남한산성이었구요 이어서 에나이닉스님의 감상글 몇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날 써주셨습니다 고질라 결전 기동증식 도시 보셨네요 일전에 감상평 적었었던 고질라 애니메이션 두번째 편입니다 전편에서 살아남은 주인공들이 과거 지구에서 고질라와 대결했던 메카 고질라의 잔해를 발견하고 그 잔해를 이용해서 고질라와 한판 뜨는 내용입니다 별 재미없습니다 저처럼 고질라 팬 아니면 보다 중간에 포기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본 영화 특유의 설명이 지리지리 이어지고 액션은 전편보다 더 지루한 편입니다 영화 제목 자체가 일본 특화네요 결전기동증식도시 저의 의리로 마지막 편인 다음 편도 나오면 보긴 하겠지만요 우리 옛날에 콩 아일랜드 그게 있었잖아요 거대 괴수 세계관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에나이닉스님이 소개해 주셨던가 그래서 콩 아일랜드에 나왔던 킹콩이랑 고질라랑 한판 붙는지 같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플란다스에게도 보셨네요 봉준호 감독의 장편 대회작인데 제대로 감상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별로 안 땡겼는데 애견인인 제가 보기엔 좀 힘든 장면이 많은 영화라 그랬었나 보네요 영화는 재밌습니다 확실히 과거 봉감농님의 영화는 이야기가 재미있네요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풍자도 튀지 않게 영화와 잘 버무려져 있구요 등장하는 캐릭터 한명 한명의 개성도 다 살아있고 낭비되는 캐릭터도 하나 없습니다 당시 신희 감독이 이런 작품을 만들다니 역시 난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단 생각이 들더군요 베드나 배우의 연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원래 성격이 딱 이 영화에 나오는 성격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크크 베드나 배우가 나오는 킹덤 넷플릭스가 만드는 그게 내년 초봄 그쯤에 나오는 걸로 확정이 되었죠 옥자는 강시대님을 비룬 여러분께 실망을 줬었는데 차기장은 잘 만들어져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기생충이죠 기생충 기생충 기생충이 뭐 지금 전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성도 큰 상을 받았으니까 세계 사람들도 많이 찾아보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기생충이 우리나라 최초로 또 아카데미에서 후보에만 올라가도 참 기록이 남을텐데 상을 탈 수 있을지 엔하이닉스님이 보신 고질라 2편 플란다스 개 이었구요 그 다음에 더스케어 이거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도 보고 남겼었는데 제가 언제 남긴지 기억을 못해서 이쪽으로 함께 끌어오진 못했습니다 두 분이 써주셨는데 두 분 글만 읽어보죠 수진님이 8월 6일 날 더스케어 예고편 보고 재미있는 블랙 코미디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스웨덴 블랙 코미디 맞는 거 같은데 2시간 반 인 줄은 전혀 몰랐네요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유명 박물관 큐레이터인 주인공에게 연이어 닥치는 소소한 불행 큰 실수 등을 기반으로 그 불행 실수들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메시지를 담으려 애쓰지만 그 메시지를 강요하지는 않는 뭔가 많은 소재를 건드는데 그냥 웃음의 소재로 넘겨버리고 맙니다 상류층의 뻔뻔함 드러나는 민낯 계층 간의 갈등 등등등 그것도 2시간 반 동안이나 결말 부분에선 어쨌든 마무리는 지으려 했지만 내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전 보다가 뒤쳐버렸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느끼지 못한 뭔가 있기 때문에 황금종려생을 받았겠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심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9월달에 데이비 베코님이 써주신 더스키어 감상문 끌어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재미나게 보았습니다 2시간 30분짜리 영화가 짧게 느껴지더군요 크크 아 데이비 베코님은 재밌게 보셨군요 저도 그와 비슷한 사람인지 크리스티안 주인공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더라구요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제 마음을 대변하는 대사도 꽤 나오고요 굳이 잘게 쉽지 않아도 잘 넘어가는 작품 오랜만이었습니다 모든 에피소드와 모든 장면이 다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너무 심각하고 우중충하게 뽑지 않아서 더 좋았구요 재미있기도 웃기기도 웃읍기도 하면서 자기 성찰까지 되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개봉 전부터 기대되었던 작품인데 영화관에서 보려니 시간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VOD 다운로드 받아서 보았는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극장에서 보지 못한게 주인공의 생활 환경과 행동 말을 통해서 그가 속해 있는 중산층 예술가 쪽에 종사하는 교양이 있는 지식인 엘리트라 불릴 수 있을만한 집단과 개인의 위선에 대한 풍자가 쏙쏙쏙 잘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덤으로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북유럽의 어떤 긍정적 이미지 같은 것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요 그런데 제게인 주인공과 그가 속한 집단이 하는 행동이 소름끼치는 가면이나 위선이라기보다는 귀엽네 저정도는 애교지인 정도로 받아들여졌기에 윗바닥까지는 안 보이도록 사려가면서 풍전한 냉소를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내용 외에도 연기 미술 음악 편집 다 좋게 보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계속 반복되던 한 음악만 기억납니다만 그리고 덧글로 저축구 결승 경기 때 흥분해서 달려가다가 뒤로 넘어질 뻔 했습니다 뒤통수로 착지할 뻔 했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때 축구가 있었나요? 축구 결승이면 아시안게임인가? 손흥민 선수 군면제 받은 네 수지님은 좀 아쉬운 부분이 크게 보셨는데 데이빗 배꼽님은 재밌게 보신 모양입니다 더스퀘어 비교감상 해보았구요 수지님이 아무도 모른다 보셨네요 어느 가족을 보고나서 이 감독 영화를 좀 많이 봤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하나 더 보자 해서 2004년 작품인 이 작품을 찾아보았습니다 아 정말 아무리 영화를 해도 이러면 안되죠 어느 가족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실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라고 하던데 이거는 좀 너무합니다 영화를 보다가 화가 나서 한참 중단시키고 간신히 끝까지 봤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영화는 많이 순화된 거고 현실은 더 끔찍했다고 하는데 나이 들며 슬픈 장면들을 보면 눈물이 많아져서 주책인데 하 이 영화는 무척 슬픈데도 눈물은 커녕 화만 났네요 그런 의도로 영화를 만들었나 봅니다 일본인들 자성하라고 애들을 주연으로 또는 비중 있는 주연으로 쓸 때 그 애들을 불행하게 보이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감독은 2004년부터 탁월한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애들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보여주지 않고도 가슴을 아프게 만드네요 저도 음 이 감독 영화는 아마 이걸로 처음 봤던 거 같아요 아주 옛날에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는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 연기가 좋다고 그 당시에 칭찬이 많았고 상도 받았었나 그랬던 거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겠죠 그 다음에 제가 8월 9일날 오리엔트 특급살인 보았네요 작년 겨울에 개봉한 영화이고 청취자들께서도 평가를 써주셨던 영화에서 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좋네요 여러 아쉬운 점들도 물론 있지만 묵직한 맛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정을 조성하는 연출 그리고 그 감정이 폭발하는 지점을 영화상 클라이막스와 결부짓는 모양새가 자연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워낙 어릴 적에 원작을 읽었던지라 이게 원작 그대로를 따라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당시 꽤 충격이었을 것 같네요 여러 유명 출연진들이 좋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영화가 전체적으로 감각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은데 연기들도 과하지 않은 톤을 유지하더군요 이런 추리 영화에서 제가 늘 아쉬워했던 것은 정보를 관객에게 전달하지 않고 탐정이나 형사가 독점하고 있다가 클라이막스에서 그걸 조합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점입니다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관객과 탐정 사이에서 이 영화도 이런 난점에서 크게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초중반까지 처분하게 관객에게 대부분 정보를 전달하더군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또 액자식 뒷이야기에서도 여러 인물들이 나오느라 좀 어지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영화 보면서 남한산성 생각이 났습니다 억지스럽게 튀거나 꼬지 않으면서도 진중하게 이야기와 감정을 조성 전달하는 영화 탐정이 권해하는 부분도 좋았고요 탐정은 본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그 구분이 확실했던 사람이죠 이런 취향 혹은 예민함 덕에 부자연스러운 것을 잘 파악할 수 있었고 이것이 순리에 벗어난 범죄 탐지에 유리하다고 밝히죠 스스로 결말에서 스스로 이 원칙을 깨트립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사이에 회색 지대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죠 탐정이 아닌 사람으로서 성장을 한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넥타이는 똑바로 매라고 타박을 주는 장면이 좋더군요 이게 바로 사람인거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는 죄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구별하는 지라서 탐정의 마지막 선택에 공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탐정은 죄보다는 사람을 더 우선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죠 결말에 미실파이퍼에게 총을 건네주죠 아마도 이게 마지막 관문 즉 스스로 권치를 깨뜨리는 데에 따르는 테스트 같은 것 같습니다 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알 것 같더군요 당신의 그 정도 마음이면 내 강철 같은 원칙도 깨트릴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 뭔가 사람 냄새가 나는 그 결말이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좀 이런게 허용되지 않는 세상 이러한걸 계속 요즘 느끼고 있어서 좀 씁쓸하네요 제가 본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었구요 제가 스틸 앨리스도 봤네요 청취자분들 평가를 읽고 난 뒤 영화를 봤습니다 좋네요 연기들도 좋고 감정을 다룰 면도 좋고 다양한 주변 반응을 담은 것도 좋구요 지적 능력이 너무 왕성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적 능력 하락을 미리 눈치채지 못한 아이러니도 표현되더군요 음 워낙 뭐 똑똑하다 보니까 뇌의 일부 기능이 좀 저하되도 다른 식으로 그걸 이제 커버했던 거죠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병도 좀 늦게 알아챈 그런 경우죠 아 참 인생의 축복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병을 더 늦게 알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병을 앓게 된 여주의 가족들이 모두 여주를 위해서 생교를 때려치우지 않는 점도 좋았습니다 다만 이건 그의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병으로 인한 가계 경제의 붕괴를 다루지 않은 점이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점은 그 주인공에게 혹은 주인공이 겪는 그 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겪게 되는 혼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을지도 모르고요 주인공이 대학교수고 남편이 의상과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에요 사실은 이런 큰 병을 앓게 될 때 뭐 중산층도 그렇지만은 우리 그냥 일반 서민들은 그 집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누군가 중병을 앓게 되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블랙홀처럼 돈이 그냥 그쪽으로 다 쓸려가니까 요즘에는 좀 의료보험이 많이 그나마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죠 그런 면은 영화에서 안 나왔어요 외부 요인이 아니라 그 병이라는 내부 요인에 반응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더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병원신에서 남편이 엘리베이터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있는데 좋았습니다 감정이 거침없이 발현되는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이 남편은 불량이 그리 많지 않더군요 자신만의 야망이 있고 집장 영역이 있거든요 큰딸도 불임을 극복하고 쌍둥이를 임시했기 때문에 여주의 질환을 그리 챙기지 못합니다 주인공의 말을 가장 듣지 않았던 막내딸이 자신의 진로를 무리해서 수정하면서까지 주인공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죠 이런 반전도 좋았습니다 다만 대중적으로 이 영화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는 원문이 들더군요 라고 써놓았는데 그래도 이 영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말을 써놨을까 전체적인 감정선이 잔잔히 흘러가는 편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씬 여주가 스스로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녹화한 비디오를 보는 씬 에서조차 비교적 화면은 담담합니다 그리고 막 바로 다음 에피소드요 다음 시간대로 넘어가죠 흐름이 툭 끊기는 느낌이 들죠 감정을 일부러 고양시키지 않습니다 여주의 막내들로 나오는 크리스틴은 연기가 좀 아쉬웠습니다 연기 패턴이 너무 잦고 뻔하게 읽히더라구요 그 묘한 리듬감이 있어요 이 배우가 뭐 이렇게 말할 때 좀 멈칫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게 좀 있는데 이 배우 나오는 영화에서 뭐 거의 이제 그런 패턴이 계속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자 주인공 줄리안 무어 배우의 연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여우지연상을 받을만 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라고 써놨네요 스틸앨리스였구요 1부 마지막으로 데뷔 백곰님이 써주신 빅식 읽어보겠습니다 8월 15일날 써주셨네요 이 작품 뭔가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답니다 이프올리 이후로 로맨스 영화 보면서 글썽거리긴 처음인 것 같네요 그나마 이프올리는 짜내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은 작정하고 울리지도 않아요 실은 저만 눈물 난 거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충분히 듭니다 크크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로 올랐을 때부터 보고싶어서 기다려온 작품인데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생각했던 느낌이랑은 조금 달랐지만요 미국으로 이민을 온 파키스탄 남성과 미국 백인 여성의 로맨스를 그렸습니다 로맨스라고 하긴 하지만 가족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 각본가이자 이야기의 실제 커플 부부가 공동으로 집필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을 맡아 연기한 쿠마일 난제안이 본인의 실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 그럼 좀 더 실검나겠는데요 사실 옛날 모습을 맡아 연기한 것이다 보니 자연스럽고 머리도 더 잘되는 느낌이다군요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인데 주제나 소재 그 자체는 무거운 편입니다 인종 문화 종교 세대 간 갈등 여기에 두 주인공이 다른 연애 간까지 더해져서 갈등 요소가 넘쳐납니다 어휴 근데 이걸 더 어떻게 극복했죠 와 이거 어떻게 다 극복했을까 역시 사랑은 위대한 건가요 그렇지만 또 장르에 충실해서 너무 무겁거나 슬프게 그리지는 않고 따뜻하고 유쾌하고 사랑스럽게 잘 그려내더군요 현실작이기까지 하구요 주연 조연 가릴 것 없이 캐릭터들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소소한 웃음 포인트도 저와 맞아서 기분 좋게 보았습니다 여자 주인공의 부모님 유쾌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내용도 뻔하지 않고 신라 신라를 좋아하는 제게는 몰입도도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좀 더 와닿는 후기를 남겨드리고 싶은데 이전에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뭐라 형용하기가 쉽지 않네요 오 그 정도로 좋게 보셨군요 빅식 아주 좋은 평가를 써주셨네요 덧글로 저는 영원히 금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위장에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비수면 내시경 할 생각을 하니 설레고 좋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와 비수면 내시경 위장이 안 좋으셔서 금주를 하셨었는데 수면 내시경도 있고 비수면 내시경이 있는데 비수면 내시경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저도 하게 되면 수면보다는 비수면 할 것 같아요 더 고통스럽지만 뭔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몸속에 왔다갔다 한다는게 좀 끊을직해서 네 강박증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려고 했는데요 한개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야닉스님이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이거 보고 써주셨네요 이거 읽어보죠 이거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함께 공작 등으로 상영관을 빼앗겨 자칫 조금만 늦었다면 극장 감상을 못할 뻔했습니다 거의 막차로 저녁 프라임타임 때 감상했구요 극장에서 안 봤다면 후회가 많았을 뻔했습니다 거의 모든 액션 장면이 아주 뛰어납니다 카메라가 많이 흔들려서 강시대님은 별로라고 하실 수도 없었을 수도 있지만요 저는 브이오드로 봤는데 그 중간인가요 후반인가 건물 옥상으로 막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발목 부러진 그 장면에 나오는 그 액션 시퀀스에서 카메라 움직임의 연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장면만 몇번 돌려봤었네요 계속 읽어보죠 특히 중반 길거리 오토바이 추격신이 굉장합니다 마치 제가 거리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더군요 주인공을 크게 비추다 점점 멀어지며 와이드샷이 펼쳐지는데 그 화면 연출이 참 좋더군요 속도감도 놓치지 않고 현장감도 살리는 연출이었습니다 이 장면과 더불어 마지막 부분 헬리콥터 액션신도 평을 좋게 받았는데 저는 나쁘진 않았지만 카메라가 너무 흔들리고 콩스컬 아일랜드 헬기 추락신과 대동소이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킹콩 나오는 제가 요거를 그냥 콩 아일랜드라고 잘못 제목을 말씀드린 것 같네요 또 악당에 대한 반전이 있는데 반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쉽게 눈치칠 수 있구요 다만 매우 강력한 전투력의 악당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해주는 악역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더군요 그러나 아무리 모래도 이 영화는 톰 형님의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헐리우드 성룡이라고 칭하던데 정말 전성기 성룡 형님의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을 그대로 보여주더군요 특히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점프하는 장면을 찍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장면을 그대로 영화에 삽입했고 이 장면은 보는 것만으로 내 다리가 아프더군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발목인가 거기 같은 좀 불가능한 각도로 꺾입니다 부러진거죠 톰 형님 그거 찍고 다리 부러진 상태로 계속 연기를 이어가서 영화에 사용 가능했다 하는데 대단합니다 근래 007 시리즈가 계속 별로이고 미션 임퍼서블 시리즈는 갈수록 재미있어져서 자칫 이러다가 스파이 영화의 대명사가 미션 임퍼서블로 바뀔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데이비 백권님의 답글로 미션 임퍼서블 보러 극장 달려가야겠네요 시리즈 중에 한편도 극장 관람한 적이 없는데 에나이 닉스님 덕분에 보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영화가 좀 길어서 점점점 공작도 보고 싶은데 좀 길고요 에나이 닉스님의 답글 또 주셨네요 데이비 백권님 비수면내시경이라뇨 전 수면내시경만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비수면은 많이 힘드실텐데요 프로포폴맛도 경험하실 겸 수면내시경 추천합니다 네 프로포폴로 수면에 들어가는 거 보군요 되게 유명한 약품 아닌가요 이거 미션은 빨리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대에서 거의 밀려난 상태라서요 서두르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프로포폴의 맛이 느껴지는 후기였나요 미션위판서블 폴아웃 읽어보았구요 여기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8월달편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부도 여러분 청취 부탁드리고요 2부까지 있으니깐요 그리고 조만간 강시대영화제 철문이 개설됩니다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트위터와 블로그 모두 갖고 있죠 강시대영화제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트위터도 많이 팔로잉 해주시고 요즘은 제가 트위터에 좀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써가지고 네 어제도 막 급 반성을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그랬네요 저희 방송은 팟빵에 올리지 않구요 쥐약과 파티와 그 다음에 팟캐스트 그리고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 강시대영화제 검색하시면 되구요 쥐약으로 창취하시는 분들은 그 쥐약 댓글란도 좀 많이 써주세요 제가 확인을 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 댓글란이 비어 있습니다 네 좀 채워 주시구요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죠 무슨 영화 보셨나요 8월달편 녹음해 보겠습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들이 저희 블로그 쪽에 남겨주신 영화 후기를 읽어보는 코너이구요 어 작년 2018년도 8월에 남겨주신 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한창 더울 때 남겨주신 건데 지금은 쌀쌀한 가을역에 제가 녹음을 하고 있네요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2부 처음은 앤아닉스님 써주신 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월 16일날 써주셨네요 잃어버린 도시 제트 감상했습니다 영화 묵직하니 좋네요 영화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때는 인디아나 존스리의 모험 영화로 생각했는데 물론 모험 장면도 나오지만 정극 영화였습니다 네 이거 만드신 감독님이 얼마전에 브래드 피트 주연의 에드 아스트라 우주 영화인가요 그거를 또 만드셨죠 음 그 영화도 뭐 나름 평가가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만 잃어버린 도시 자신의 가문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존 탐험을 감회하다가 탐험이 계속될수록 인류 문명에 대한 주인공의 순수한 열망이 탐험의 목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또한 그 과정이 설득력있게 나오게 됩니다 주인공영의 찰리 헌앤 배우를 비롯한 주저연의 연기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주인공의 아들로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가 출연하는데 풋풋하니 귀엽더군요 중간중간 좀 지루하고 연출이 올드한 느낌도 있지만 이런 묵직하고 선굵은 작품이 계속 만들어져야 균형적인 영화 발전이 가능할 테니까요 특히 영국 악센트 장렬인데 이 점 너무 좋았습니다 영국 악센트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청취자분도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영화 그 엔딩 장면이었나 그 집하고 정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 환타지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또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태도 이런 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에 대해서 또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그런 사명감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좀 올곧은 마음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보이는 영화들 또 영화 자체도 그런 태도 그런 시선을 유지하는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좀 정극 느낌의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도 어드벤처 계열로 빠질 수 있었는데 장렬을 쪽으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드라마에 좀 더 집중을 하거든요 이어서 콰이어트 플레이스 보셨네요 이 영화는 저도 추천을 하고 저희 강신영화제에서 2018년에 좋은 성적을 거뒀죠 이 영화 추천합니다 괴수 영화인데 집중의 미학이 빛나는 작품 이런저런 설명 없고 등장인물도 최소화하여 주인공 가족이 승진을 위한 투쟁에만 오롯이 집중하는데 이럼으로써 영화 내내 느껴지는 쫄리탐이 장난이 아닙니다 분량도 딱 90분 와 90분 좋죠 영화가 소리에만 반응하는 괴수들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을 무재비하게 학살한다는 설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들과 이 소리 괴물에 대한 방비 등이 무척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영화를 감성하고 난 후 한동안은 살금살금 걸어다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영화 결말 부분이 너무 헐리우드적이라 다소 아쉽긴 했지만 더운 여름밤에 충분히 더위를 잊고 집중하게 해준 재미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저도 추천하고요 이어서 탐정 리턴즈 보셨네요 1편 감상 후 설마 2편이 나올까 했는데 나왔더군요 손익분기점도 간신히 넘긴 넘었다 하구요 뭐 큰 재미도 없고 큰 웃음도 없지만 그냥저냥 볼만을 했습니다 1편보다 추리는 약해지고 전재미로 승부를 건 듯해서 아쉽긴 했구요 그렇다고 유머나 재미네가 특출난게 아니었습니다 과연 3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선명탐정 시리즈가 이제 더 나오기 힘든 사정이라서 탐정이라도 제대로 재미있게 한번쯤 나왔음 영화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음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시리즈물 속편들이 한국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흥행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은 좀 안되는 것 같고 뭐 신세계라든가 명량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촬영을 한다느니 만다느니 그런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마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속편이 나올 것 같으세요 자 신과 함께 2편도 보셨네요 지금까지 한국 영화 1천만 돌파 영화는 모두 극장에서 감성했는데 1천만이 넘고서 부여대로 감사한 영화는 이 영화가 처음이었습니다 굳이 빨리 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어차피 흥행을 할 거니까 사람 좀 빠지면 천천히 보자 하는 생각 때문에 늦어졌는데 의외로 1편보다 훨씬 나았고 퍽이나 재미있게 감성했습니다 1편이 특수효과 볼거리와 심파라는 약간의 원초적인 무기로 관객을 공략했다면 2편은 좀 더 성숙해진 느낌입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기본 주제도 그렇고 1편의 뻔한 눈물 공격 연출 없이도 자연스레 눈물이 맺히게 하는 연출도 나오고 액션과 볼거리는 줄었지만 영화는 더 실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원작 웹툰 만화죠 만화를 어느정도 차용하면서 영리하게 변조한 점도 칭찬할만 하구요 특히 원작의 주요 인물을 영화에서는 삭제해서 불만이 있기도 했는데 본 영화가 끝나고 이어지는 부가 영상에서 이 인물을 다음편에 등장시킬 것을 예고하더군요 영리한 연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편의 흥행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은 점만으로도 높이 사줘야 할 것 같습니다 3편도 나오면 극장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것도 3편 4편 그런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NINX님이 보신 영화들 잃어버린 도시 제트 콰이어트 플레이스 탐정 리턴즈 신과 함께 2편 읽어보았구요 이어서 공작 이거 비교 감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쓴 글이구요 8월 16일날 아쉬운 지점도 분명했지만 많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녹음을 했습니다 순길오빠님이 답글로 저도 공작 보고 왔습니다 나름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윤종빈 감독이 전작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지라 만회하려면 이번 작품이 평가가 좋았어야 했는데 최소치는 최온 듯합니다 장점도 많지만 제가 볼 때 아쉬운 부분은 캐스팅 같습니다 황정민 나레이션은 뭔가 어색하고 차라리 군도처럼 다른 사람이 나레이션 해주는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진훈 캐스팅도 황정민과 붙이기는 나이대와 외모가 미스캐스팅 같습니다 조진훈이 더 상관으로 나오잖아요 연배도 좀 많은 걸로 나오고 극중에서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배우를 나라에 놓고 봤을 때 데이빗 백헌님도 이 영화 보고 써주셨는데요 9월달에 써주셨는데 읽어보죠 전반적으로 준수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부분 부분 아쉬운 점들을 보였지만 덮고 넘어갈 수 있을만 했네요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스며들지도 못하고 북도 닿아주지도 못하고 겉도는 느낌 중후반의 호연지기 타이핀을 건네줄 때부터 두 주인공의 관계가 약간 웃어지긴 했지만 마지막에 자막으로 마무리를 나쁘지 않게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작품이지만 뭔가 김샌의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연두님이 저희 파티 공작 방송편 쪽에다가 댓글로 써주셨네요 8월 23일날 저희 청취자분들 뭐 주약으로 청취하시든 파티 유튜브 등으로 청취하시든 댓글란에 댓글 좀 써주시고요 블로그도 많이 찾아와주세요 블로그와 트위터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연준님 긁어보죠 이성민 배우 연기 저도 강신의 수다님과 같은 생각이었는데 이번 영화에서 깼어요 좋더라고요 조진웅은 아직 멀었고 이성민 배우가 이렇게 혼자 먼저 흥분하고 먼저 감정을 취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튀죠 전반적으로 다른 배우와 연기할 때도 좀 튀고 그래서 그런 영화 좀 감정이 좀 튀고 캐릭터가 좀 튀어야 되는 그런 보안감 같은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연기 색채가 잘 맞아뜨려지는 거고 이 공작에서는 이 배역이 그런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배역이다 보니까 그런 이성민 배우의 연기 패턴 혹은 볼 때 좀 아쉬웠던 그런 먼저 감정에 취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배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잘 어울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두님도 공감을 표해 주셨고요 영화 공작을 보고 윤정민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를 봤습니다 좋은 영화더군요 특히나 흥미롭던 부분은 윤정민 감독이 직접 군인 연기를 했는데 정말 어벙이 연기 대박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이 영화는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도 저 아직 보질 못했네요 예전에 저랑 같이 방송하던 MC도 이 영화 꼭 보라고 저한테 추천을 했었는데 연두님도 추천해 주셨네요 에너앤딕스님이 공작 보고 써주셨네요 8월 22일날 안녕하세요 강시장님 공작 방송 들어봐야겠네요 저는 어제 저녁에 공작 감상했습니다 그 흔한 총격신 액션신 하나 없이 스파이 영화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는 거였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상했습니다 물론 강시장님과 순길 오빠님의 말씀대로 캐스팅이나 몇몇 지점은 약간 불만이긴 했고요 특히 조진웅 배우는 참 어색하고 안 어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댓글 평가 써주신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조진웅 배우에 대해서 네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슈퍼맨 헨리 카빌 배우의 코스염을 CG로 지워 썼겠는데 이 영화에서는 조진웅 배우의 코스염이 어쩌면 그리 어색해 보이든지요 좀 더 나이든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기도 배우가 안 맞아 보였고요 아 그러네요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중년 배우분들 중에서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주지은 배우의 연기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고 그 다음이 이성민 배우였습니다 주연인 황정민 배우의 연기야 뭐 항상 잘하는 배우긴 하지만 감독들이 이 배우에 대해 제대로 된 활용을 잘 못하는 듯 합니다 단 나레이션 부분은 전 그렇게 거부함은 없었습니다 윤종민 감독이 유독 나레이션을 좋아하는 듯 한데요 얼마 전 TV 영화 프로에 출연해서 There will be blood를 직접 감독이 소개하면서 이 영화 초반부는 영화 역사상 최고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초반 장면이란 게 주인공이 대사 한마디 없이 계속 땅을 파는 장면이 이어지다가 나레이션으로 시작하거든요 아마 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닥 나레이션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요 영화가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교훈적으로 훈계한다는 느낌이 강해진다는 건 또 불만이긴 했습니다 정반엔 황정민 배우와 이성민 배우의 브로맨스 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느낌도 들어서 영화의 중심이 딱 잡히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음..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처음에는 뭔가 좀 좀 거대한 사건에서의 간첩질?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 두 남자들의 브로맨스 쪽으로 가면서 그 스케일이 점점 줄어든 느낌이 들죠 그래서 초반에는 큰 뭔가를 기대하고 사건도 막 벌어지고 김정일도 만나고 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인간적인 그런 관계의 길에서 가다 보니까 좀 안 밸런스?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또 어쩔 수 없었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의 환타지 열쓰 수도 있죠 소망 제도나 외교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라도 남북이 화해를 하고 서로 만나고 또 그 인연을 놓지 않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자 계속 읽어보죠 그래도 이 정도 웰메이드 영화라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극장 가서 감상할 것 같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인랑을 윤정민 감독의 공동으로 감독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네요 역시나 어떤 이야기보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건 실화인 듯 합니다 그런 실화가 끝없이 존재하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참 아메이징 하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실존 인물이 TV나 라디오 이런 쪽에 많이 나와서 뒷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었고 책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은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작 비교 감상이었고요 이어서 에나이닉스님이 계속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메가로돈 감상하셨네요 메가로돈을 메가로돈이라 부르지 못하다니요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슬픕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원제목 더 매그로 하던지 영화상 나오는 발음도 전부 메가로돈인데 메가로돈이라니요 각설하고 영화 초중반까지는 분위기 괜찮습니다 제가 워낙 상어 영화 팬이고 더구나 평소 흥무하던 메가로돈이 주인공이니 뭐 재미없을 수도 없었겠지만 초중반까진 이런 개인적인 취향을 고려하더라도 썩 괜찮습니다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또 거기서 미지의 생명체를 맞닥뜨리고 탈출하는 과정이 공포감 있고 스릴 있게 잘 연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싸구려 상어 영화가 아니라 블록버스터이다보니 특수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나서 좋더군요 메가로돈의 무시무시함이 잘 느껴지더군요 문제는 중후반인데 참 갈수록 가건이더군요 맥락없는 러브라인 때문에 영화 전체 분위기를 다 망쳐놓습니다 안됩니다 러브라인 안돼요 아무리 중국자 본 영화라 해도 그렇지 어울리지도 않는 동서양 두 남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메가로돈 님께서 그냥 빨리 냠냠 쩝쩝 해버렸음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멜로 앙상블?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지 않았나보네요 극중에서 그리고 등급을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신체 훼손 등 가장 잔인한 장면을 안보여주는데요 해수욕장 습격 장면 등에선 최소한 바다가 붉게 물드는 연출용도를 해줬어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메가로돈이 워낙 거대해서 사람 정도는 꿀떡 삼키기 때문에 피가 안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절제되었습니다 영화 피라뇨처럼 까지는 아니라 해도 조금만 더 공포스럽고 잔인하게 연출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욕은 했지만 그래도 상어 영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쏘셨네요 그러고 보니 해외에서는 상어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이게 하나의 장르물처럼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상어 그런 공포가 없잖아요 공포라는 것이 어떤 예술 매체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포를 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관객이 선체험을 한 선경험을 한 그러한 요소를 다시 건드는 그런 공포영화도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나요 지금 펜스도 보셨네요 댄젤 워싱턴 배우가 주연과 감독까지 겸업한 작품입니다 와 감독까지 1950년대 한 흑인 가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안 보신 분들께 추천드릴 만큼 괜찮은 영화입니다 일단 주조연의 연기가 킹왕짱 다 좋습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다 좋아요 영화가 꼭 연극을 보는 것처럼 진행되고 대사량도 엄청나서 연기력이 딸리는 배우는 아예 캐스팅도 안 됐을 테지만요 아마 댄젤 워싱턴 배우의 어려 슬쩍 얘기를 영화로 만드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 영화를 보면서 저와도 비교가 되고 우리 마눌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좋은 영화에 꼭 감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저도 이거 보려고 이 원고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먼저 보려고 했었는데 계속 못 봤네요 저는 그 댄젤 워싱턴의 연기 패턴을 좋아해요 그 입 쩍쩍거리는 그런 연기 패턴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습니다 연기도 워낙 잘하시고 이 영화 꼭 봐야 되겠네요 좀 VOD가 나와 있더라고요 공작에 이어서 메가로돈 펜스 읽어보았고요 이어서 목격자 이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데뷔 백곰 님이 8월 23일날 지난주에 보았는데 관람은 사실 자체를 잊고 있었네요 생각보다는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기대를 먼저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며 이성민 곽시양 김상호 진경 배우를 주축으로 인간 집단과 개인의 이기주의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대놓고 처음부터 정해져서 반전 같은 건 없이 나오는데 이게 생각외로 재미와 약간의 스릴을 주더군요 저는 중후반부터는 지겹다 느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볼만한 작품이었습니다 딱 나쁘지 않은 정도였네요 제가 좋아하는 연재욱 배우가 나와서 정말 좋았습니다 호호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강철중 공공의 적에서 학생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젊은이로 등장하는데 연기도 적당히 좋고 좋았습니다 연재욱 배우 연기 잘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빵 뜨지 않아서 계속 아쉬워하고 있답니다 리틀 설경구라고 불렸던 개인적으로 설경구 배우 느낌을 좋아하지 않지만요 요즘에는 OCN 드라마 보이스2 3화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중간에 좀 어이없는 자연재해도 있고 뭐 그런 작품입니다 뜬금없는 자연재해로 뭐 갑자기 뭐 사건 해결하고 뭐 갈등 일으키고 뭐 이런건가요? 저도 이 영화 아직 못봤네요 연재욱 배우를 좋아하신다면 계속해서 저희 블로그 쪽에 홍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황금날개 님도 8월 25일날 보셨네요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단순한 소재를 영화화 한 것 같아 큰 기대는 안했는데 영화가 상영되자 소소한 긴장감이 흘러서 괜찮았고 주인공 연기도 좋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시종일간 주인공을 옥죄는 것이 관객들로 하여금 왜 바보같이 그런 선택을 한 거야 하며 주인공이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는 화면에 몰입을 유도하는 것 같아서 감독의 연출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뭐 두 분 다 평가가 괜찮은데요? 목격자 음 이런 좀 작은 규모의 장르 영화도 계속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금날개 님 음 아직도 저희 방송 청취해 주시고 계신가요? 건강하시길 바라구요 자 목격자 비교감상 해보았구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월 26일날 썼구요 쭉 좀 이어져서 길게 노음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까먹고 제목만 기억이 나서 봤습니다 연기들이 좋았습니다 주인공 어머니 역을 맡은 배우가 거의 첫 연기더군요 얼마나 리얼하던지 보면서 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에는 주인공 아이와 그 친구들의 일상이 나열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동네에서 놀았죠 뭐 위험한 공사 현장이나 폐가에서도 들어가서 놀고 그럼에도 전혀 위화감이나 위험등은 느끼지 못했죠 어릴 때는 오히려 더 그런 장소가 더 재밌거든요 뭔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도 들고 그랬죠 여하튼 이렇게 전반에는 가난함 속에서도 발랄하고 유쾌하게 노는 아이들 모습이 화면에 나열됩니다 후반에는 이 주인공 아이의 어머니가 주역으로 등장하는데요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지만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죠 그 평가에 대해서도 달리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나쁘다 좋다 이런 식으로 전반에 나열되었던 화면들이 이 후반 어머니가 사건들을 맞이할 때 큰 쓰임새로 재등장합니다 어머니들끼리의 우정과 파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워킹맘의 고단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전반에는 아무런 의미 부여도 할 수 없게 흘러간 장면들이 후반에 이렇게 쓰이는 거죠 결말은 좀 환타지 같아서 감흥이 깨졌습니다 영화 내내 그토록 아이답던 아이가 결말에는 어른같은 행동을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영화가 좀 슬펐습니다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볼 때에도 좀 슬프거든요 아이들은 아무런 위화감 없이 놀지만 그 화면을 보는 이미 어른이 된 저는 그 아이들과 그 가정에 관한 결핍 등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만약 어머니마저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아이를 학대하거나 그랬으면 이제 조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재밌게도 영화의 카메라는 아이의 눈높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른의 눈높이에서 계속 관찰하는 모양새를 띕니다 영화 보는 내내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카메라는 아이와 그 가정에 깊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을 하죠 대신에 카메라는 인물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함께 따라가면서 비춰주는 것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 같더군요 걸어가는 인물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풍경의 색감과는 다른 무게감과 쓸쓸함 고단함 등이 느껴졌습니다 좀 놀랐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앞모습과 뒷모습의 느낌 그 뉘앙스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앞모습을 볼 때는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몸 전체에서 풍겨 나오는 느낌에 잘 주목을 못하는데 뒷모습 같은 경우는 얼굴을 보지 않고 그 몸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기하기도 힘들고 그 몸 전체에서 풍겨 나오는 그 느낌을 관객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인물의 정면을 보여줄 때보다 그 뒷모습 촬영을 통해서 더 그 감정이 전달되었는데 이렇게도 감정을 연출하고 전달할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뒷모습 뒷어깨를 보면서 감정을 느끼니까요 극중의 윌렘대포가 아무런 영화적 설명 없이 그냥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가고 그걸 카메라가 쫓아가는데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크게 와뒀더군요 후반 어머니의 뒷모습 씬도 그렇고요 카메라는 결말에 가서야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여줍니다 앞서 제가 환타지 같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의 그 행동과 카메라의 시선, 움직임, 이때도 뒷모습을 쫓아가죠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계산된 의도로 연출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다군요 역으로 그래서 그 장면이 더 임팩트 있게 느껴지고요 그러나 저는 좀 감흥이 깨졌습니다 그 결말 이전까지는 현실의 한복판에서 관찰하던 카메라와 이야기가 갑자기 결말에서 훅 치고 들어와서 영화 속 세계의 간섭을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관찰을 하다가 결말에 들어서는 그냥 확 들어와서 간섭을 하는 거죠 이 영화 속의 가난함을 보고 영국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구호 물품을 받는 유사한 장면도 있고요 두 작품의 어머니들이 생계를 위해서 생각하는 나름의 강구책 범죄죠 그런 것도 같고요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 이 영화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디즈니랜드와 그 모텔촌을 대주하면서 자본주의의 냉혹함과 사회의 부조리를 말하려고 했을까 그러기엔 카메라가 너무 얌전했고 아이들이 너무 천진난만 했다 그저 세상을 힘겹게 이겨나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무게에 압살당하지 않는 아이들의 천진함 자신의 영역 안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남을 돕는 착한 이웃들 이런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극중의 윌렘 대포가 아동 성애자로 추정되는 늙은인을 쫓아내는 장면 그리고 투덜대는 주인공 가족의 아내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면 그들의 모텔방을 하루 동안 옮기는 걸 돕는 장면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상적인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건 형태가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데이비 백군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색감 정말 예쁘죠 원체가 예쁜 색들을 찍기도 했지만 촬영 자체를 채도를 높여서 찍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시면 등장인물들의 피부생이 좀 벌겄습니다 오 그랬군요 엄마 역을 맡은 배우 브리아 비나이트 저도 보면서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극중 인물과 본인의 과거 경험이 비슷한 점이 꽤 많다고 하더군요 션 베이커 감독이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어머니 배역이 좋은 엄마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무리이긴 하지만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노력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슬펐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 엄마의 행동, 아이를 기르는 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엄마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그래도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버리지 않고 아이를 버리는 엄마들 아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소한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 엄마는 아이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랑의 형태라든가 사랑의 행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를지라도 일단 그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말씀해 주신 나열 부분에서도 저는 적당한 슬픔이 느껴졌답니다 배경이나 아이들이 노는 환경 저는 공사장이나 폐가에서 놀아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데서 놀지 않으신 게 다행이죠 위험하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동전을 한 푼씩 뜯어내는 구걸 비슷하게 하는 장면이나 아이들이 해맑게 노는 곳에 벽에 그려진 Take your home 문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슬픔이 느껴졌다 사실상 홈리스나 다름없는 주 단위로 한 주마다 반값을 내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내는 모텔의 이름도 매직 캐슬이고요 마법의 성이네요 그들의 실생활 모습과는 달리 환상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이름 나중에 엄마가 방 가격을 알아보는 근처 다른 모텔의 이름도 동화같은 이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일단 큰 배경 자체가 디즈니 월드 부분이고요 꿈과 희망이 넘칠 것 같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놓을 것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속에 아이들은 꿈과 희망이 맞고 솟아나기는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걸 보여줍니다 모텔도 디즈니 월드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타깃으로 지어졌을 터인데 홈리스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다 예쁜데 슬퍼서 좋았습니다 천지 난 것 같은데 또 마냥 해맑은 건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무늬와 붉은 머리 친구 저는 이 친구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군요 이 두 친구가 커다란 옆으로 누워있는 나무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그 주인공 아이가 내가 왜 이 나무를 좋아하는 줄 알아? 쓰러졌어도 계속 자라나기 때문이야 라고 대사를 하죠 마지막 장면은 저도 감흥이 깨지더군요 그 앞에까진 다 좋았는데 잘 느껴지고 좋았는데 말입니다 아쉬웠습니다 그냥 지켜보면 될 것을 그게 더 슬픈데 급 노선 변경에서 들어가서 같이 뛰니 아팠던 제 마음이 흠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윌리엄 대포 배우 좋아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역시 좋았고 주인공 아이 역을 맡은 브루클린 프린스 배우도 너무 좋았습니다 타원한 것 같습니다 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샨베이커 감독의 도움으로 단편영화를 찍었다고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네요 이 작품으로 시상시계에서 상 받는 모습도 어찌나 귀엽던지요 샨베이커 감독이 연기를 아주 상세하게 동선 하나하나 다 짜서 아이들한테 지도하긴 한다더군요 저는 영화 이외에도 그냥 모든 예술 작품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느끼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 내 취향이 아니냐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감독이 의도한 바와 제 감성이 비슷할 때 어떤 기쁨 같은 게 느껴지고요 같은 감상과 취향을 느끼고 공유하는 서로 알아봐 준다는 눈물바다에 슬픈 감정과 힘든 감정 있는 그대로 다 내보이며 울고 어두워져 있는 것보다는 웃는데 뭔가 슬프고 애써 괜찮은 척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아픔이 느껴지는 게 슬프더군요 그런 제게 샨베이커 감독의 스타일은 딱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치대지 않고 쉽게 동정하거나 어설프게 개입하거나 어중간하게 이해하는 척 이해한다는 착각을 하지 않고 관심있게 바라보며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과 시선을 보내는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음 그렇네요 지금 평가해 주신 게 완전히 딱 이 영화에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목인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프로젝트가 플로리다 주의 테마파크를 세웠던 디즈니의 프로젝트명이기도 하면서 플로리다의 홈리스 지원 주거복지 정책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와 같은 상황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생겨난 홈리스들이 플로리다 외곽 디즈니 월드 근처에 몰려들게 되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션 베이크 감독은 색감과 현실적인 연기 캐스팅 현실을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의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 타입입니다 이번 작품을 위해서도 수년간 사전조사 답서를 했다고 하네요 전작인 텐저린도 좋은데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것을 그다지 내켜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뭐 이러쿵 저러쿵 또 답글을 써놨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굉장히 쓸데없는 말을 써놨네요 네 이런 이런 걸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좀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인공이 필요로 하는 건 엄마의 한결같은 사랑이지 먹을거리도 돈도 환경도 아니었죠 그리고 주인공의 엄마는 그걸 충분히 전달했고 또 노력했습니다 뭐 그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영화는 영화 속 인물이나 세계에 관해서 스스로 먼저 선악 판단을 내리지 않죠 결말에서 아이들이 뛰쳐나갈 때 그들은 악으로부터 도망친 게 아니라 엄마가 없는 혹은 엄마가 없어질 세계로부터 도망친 것 뿐이죠 라고 제가 써놨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먼저 선악 판단 어떤 윤리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 그런 영화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지금까지 션베이커 감독의 플로리다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이어서 에나이데스님이 애니메이션 보셨네요 이 세상의 한 구석에 이게 너의 이름을 제치고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상을 받았던가 그럴걸요 읽어보죠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저 살아나가야만 하는 평범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반전의 메시지를 주는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범국인 일본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충분해 보이고요 물론 전쟁 안에서 살아가는 민초들의 생이야 어느 나라건 고되고 비참하긴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뭔가 씁쓸한 뒷맛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냥 표면상으로 봤을 땐 작화도 너무 따뜻하고 주인공 마음씨도 곱고 에피소드들도 감동적이고 해서 참 좋은 작품같이 느껴지다가도 문득문득 정신이 번쩍 든다거나 할까요 반지풀의 묘라는 영화처럼 철저히 비극으로 갔다면 이런 비판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이 영화도 약간의 억지스러운 해피엔딩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 이 영화를 반전영화라고 믿고 싶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영화라고 하기엔 영화가 너무 아깝거든요 답글로 승길오빠님이 이 세상의 한구석에 보셨군요 저는 만화책으로도 봤었는데 전쟁 미화에 대해서는 만화책 마지막 부분에 원작자의 생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에나이닉스님이 승길오빠님 만화책이 더 상세한가 보네요 찾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당했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제 이러한 그게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인데 이러한 것만 나오는 영화라면 조금 위험하긴 하죠 근데 거기서 이 전쟁의 시작이 누구였는가 누가 먼저 이 전쟁을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면 그나마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먼저 잘못을 해놓고서는 그 잘못으로 인한 반작용 혹은 징벌을 받았을 때에 갑자기 피해자인 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우습죠 근데 또 그런 게 먹히니까 근데 이런 전쟁에 관련된 영화에서 자기 민족편을 들지 않고 균형을 잡고 영화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영화 보셨나요 7월달 편에서 변산을 다룬 것 같은데 그 변산 감상평에 대해서 데이비 백곤님이 글 써주신 게 있는데 제가 그때 빠트렸네요 여기서 한번 읽어보죠 에노앤딕스님 힙합 좋아하시면 아메리칸 허니라는 영화 강추드립니다 나오는 노래 다 좋습니다 힙합뿐 아니라 컨트리송 등 다른 노래들도 나오고요 작년 여름에 이곳에 후기도 남겼던 것 같네요 영화 스탠딩 관람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에노앤딕스님이 데이비 백곤님 지금은 아쉽지만 그렇게 힙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추천해 주셨으니 찾아볼게요 요새는 솔직히 컨트리송이 더 좋아지기도 했으니까요 데이비 백곤님이 다시 추천 받았으니 찾아봐 주신다는 말씀 스윗하십니다 저도 따로 후기는 안 남겼지만 추천해 주신 작품들 몰래몰래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서로 추천도 하시고 대화도 주고받고 이런 모습 저는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댓글들 읽어보겠습니다 서치 비교감상이네요 황금날개님이 8월 29일날 컴퓨터로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사진 찍어 앨범 보관하고 검색하는 등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쓰는데 새로운 컴퓨터 전성시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나 보다 어쨌든 부럽긴 하다 컴퓨터 활용도가 그렇게나 많다니 영화로 들어가서 액션 스릴러를 기대했는데 컴퓨터 화면만 2시간 가까이 쳐다보려니 답답했다 물론 반전도 있었지만 좋은 평점은 주기 어렵겠다 그리고 수지님도 9월 17일날 써주셨는데 미리 땡겨와서 읽어보죠 요즘 볼 영화가 없는 관계로 입서문으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서치를 보러 갔습니다 내용 줄거리는 그닥 신선하지 않지만 시선이 특이합니다 전 이런 화면의 영화를 처음 보는지라 독특하고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지루할 지음의 사건이 하나씩 하나씩 발생해서 나름 지루하지는 않게 보았네요 갑자기 사라진 딸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고군분투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도 이슈화 시키고 있고요 할리우드 영화인데도 주인공과 배경이 한국인들이라서 많이 한국에서 감상하시는 듯 합니다 주연인 존조는 여러 미디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처음 보았네요 이게 좀 나이 들어 보여서 아쉬웠습니다 영화를 보는 중 내내 맥북을 사고 싶은 애플의 제품이죠 그런 뜬금없는 욕구가 생겼지만 비싼 관계로 패스 그리고 덧글로 고리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단골배우 키키 키린이 돌아가셨다네요 써주셨네요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요즘에 전자기기들 정말 좋아졌죠 얼마 전에는 뉴스가 나온게 은행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다른 은행 계좌도 열어보고 송금도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해진다는 그런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구요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만 하나 들고 다니면서 폰으로 다 결제가 가능하니까 재래시장 이런 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 편집 기술 혹은 편집 패턴 이런 것들 보면은 점점 바뀌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영상을 보니까 무선 마이크인데 오픈처럼 손톱만 한 걸 딱 꼽고서는 녹음할 수 있는 그런 무선 마이크가 있더라구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저희 옛날에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마이크 사고 뭐 오디오 믹서기인가 그것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기자재를 사는 그런 다른 오디오 팟캐스트 분들도 보고 했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뭐 완전히 최첨단으로 가고 있더라구요 점점 빠르게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네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은 강신영화제를 위한 설문을 돌리게 되구요 연말에 강신영화제를 업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벌써 11월달이니까 조만간 준비를 해서 설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구요 저희 방송 블로그와 트위터 좀 많이 찾아와주세요 트위터도 팔로잉 해주시고 유튜브도 있으니까요 영상이 아니라 오디오만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저희 방송은 팟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어플들 쥐약 파티 팟캐스트 아이튠즈 등등에서 여러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하시다가 뭐 좀 건의하고 싶은 부분들 혹은 불만인 부분들이 있으면 걷김없이 저희 블로그나 댓글란 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쌀쌀해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또 재미난 영화들이 개봉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션이 재개봉하구요 그리고 로버트 드니르하고 알파치노 형님들이 나오는 영화 있는데 제가 좀 제목을 까먹었네요 원래 넷플릭스 제작 영화인데 극장 개봉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 숫자를 그렇게 많이 가져갈 것 같진 않아서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극장에 달리면 이런 영화들도 11월에 개봉하니까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